올라가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되면 정말 겨울처럼 위험이 많이 크질 것 같아요. 데이스텝 신발 신고 얼음이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전혀 아까랑 느낌이 틀리고 이렇게 지탱이 되고 굉장히 편안한데요. 또 무엇보다 신발이 또 가벼운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고 그 신발이 겨울철에도 아주 안전한 그런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.